윤태곤의 뉴스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일본 방문했죠 네 오늘 당일치기입니다 오전에 가서 아마 저녁 밤에 올 거예요 한중일 정상회의 한일 정상회담 차인데 다 아시다시피 남북관계 급진적 상황에서 중국 일본도 관심 많지 않습니까 혹시 배제될까 싶어가지고 이런 데 대한 정지 내지는 협조를 구하는 차원이죠 특히 일본이 불안하죠 그러니까요 재편 패싱 이런 얘기 나오죠 아베 총리가 여러모로 내부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퇴진 압력까지 받았었고 또 말씀하신 재편 패싱이 있는데 아베 총리가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주 찰떡궁합이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일본 저렇게 가까운데 우리는 뭐냐 외톨이 아니냐 이런 소리 들렸던 게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우리 문 대통령 너무나 좋아하지 않습니까 격세지감 같은 게 느껴지죠 일본도 이런 상황 변화의 대세를 따르는 그런 분위기로 딱 가고 있죠 일본이 이제 북한 때리기를 국내 정치에 톡톡히 활용했었죠 작년까지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로 믿는 도끼 트럼프 대통령한테 발등 치킨 꼴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우왕좌왕 하다가 어쨌든 재빨리 우리도 남북 대화 환영한다 이런 모드로 돌아섰어요 오늘은 이제 한중일 3국이 만나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CVID 이걸 구체화해야 한다 일본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하지만 이제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이건 뭐 북미 정상회담에서 정리될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정리된 거 하니 공동 언론 보도문을 나눠서 낭독을 했어요 3개국에서 문 대통령의 낭독 부분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 관계 개선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중국은 이제 리커창 총리가 참석했는데 역시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의 항구적 평화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중국은 지속해서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고 또 이제 리 총리는 북미 정상회담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일본이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도 기대하고 환영한다 아베 총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운을 더욱 강구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북한의 행동으로 연결해 나가야 된다 북한은 여러 문제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한다는 게 3개국의 공통 입장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결국 정리된 건 완전한 비핵화 맞습니다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 수준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본은 내심 조금 더 나가길 바랬겠죠 발언들 보면 아베 총리 쪽 발언이 강도가 높은데 그거는 용인할 수 있는 수준 북한에 대한 일본인 납치 문제 그건 또 자국 내 이하 중요한 이슈니까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죠 아베 총리가 이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한국과 중국 정상의 협조를 요청했고 일본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얻었다 납치 핵 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북한이 올바른 길을 걷는다면 북일 평화 선언에 따라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지향한다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렇게 소개했는데 북일 평화 선언 이런 이야기가 처음 나왔어요 국교 정상화까지 그렇죠 우리도 할 수 있다 경제적인 협력도 하겠다 이런 거겠죠 이렇게 한중일의 3국이 만나서 공동언론 보도문도 하고 그다음 또 따로따로 정상회담도 있었죠 그렇죠 한일 정상회담 사실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북미 정상회담 성공과 이를 통한 완전한 비핵화 소통 협력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보면 재밌는 장면이 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확고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이 정도로 좀 위안부 문제 같은 것은 언급이 안 됐어요 다행히 언급을 안 하고 대신 흥미로운 대목 따로 있는 게 셔틀 외교를 본격 추진해 나간다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오늘 이게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는 셔틀 외교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했다가 중단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 방문한 게 6년 만이에요 6년 만이에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조금 갑작스럽게 독도를 방문해가지고 맞아요 되게 경색됐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초반에 아주 강경했습니다 위안부 문제 안 풀리면 일본과 관객에서는 곤란하다 안 간다 그랬죠 그랬다가 이제 갑자기 위안부 합의로 돌아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내부에서 반발이 크고 하니까 또 일본에 못 갔고 그렇죠 문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하고 이번에 이제 남북 관객 개선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방문했죠 당일치기인 거죠 그러니까 뭐 위안부 문제 같은 건 사실 양국 입장에서도 다 껄끄러운 상태지만 정상들이 직접 말하기엔 더더욱 그렇고요 그냥 지금 현 상태로 그냥 묻어두고 지금 국제정세도 급하니까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가자 그렇습니다 한일 관계를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 당연하게 일본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일본도 개입을 해서 들어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류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이런 차원에서 셔틀 외교 본격 추진 이야기 나온 것이고 일본도 참 오늘 애를 쓴 게 보인 게 오늘 문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이잖아요 공교롭게 케익을 준비했더라고요 아베 총리가 거기에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문장도 길죠 한글로 적혀있는 케익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들었군요 그렇죠 뭐 일본도 이제 애쓴다 우리도 뭐 잘하겠다 이런 시그널을 보인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도끼던 트럼프 대통령한테 발등 찍힌 아베가 그렇죠 정성을 다해 문 대통령한테 우리도 여기에 이제 끈이라도 붙잡아야 되겠다 합류해야 되겠다 이 분위기에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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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아베 아베